메가스터디 영왕사 김동련입니다. 내가 재수생인데 6평을 꼭 봐야 하는가? 그럼 재수생들 중에서 난 독재생인데 꼭 6평을 봐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해. 자 한번 보자. 자, 6월 평가원의 범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EBS 연계가 70%야. 그럼 자기가 이 EBS의 범위를 열심히 공부했는가? 이게 가장 포인트야. 보통 우리가 독재생은 이 시점에서 두 파트로 나눠져. 6월을 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독재생인데 1월, 2월, 3월부터 열심히 한 친구들이야. 그러면 1월, 2월, 3월부터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원래 영어 실력도 쌓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EBS의 수능 특강과 영어 독해 연습을 다 열심히 했어. 끝냈어. 라고 한다면 100% 봐야지. 왜? 첫 번째 수능이랑 똑같은 거니까. 맞지? 그런데 자기가 반수로야. 반수로 하니까 시험 한번 보겠대. 이 반수로 두 파트로 나눠져. 뭐냐면 자기가 원래 전 수능에서 2017년, 2018년 이 사이에서 1등급, 2등급이었어. 원래 나는 영어를 좀 아는 애야. 1등급, 2등급이야. 그래서 내가 6평을 통해가지고 내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어. 그건 잘한 거야. 그러면 1등급, 2등급은 시험을 봐도 좋다. 그런데 자기가 전 수능에서 등급이 3등급 이하였어. 그러면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유가 뭐냐면 되게 간단해. 기본적으로 수능에 수능 특강과 영어 독해 연습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실력으로 본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봐라.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원래 영어 실력이 좀 부족했던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준비도 하지 않고 시험을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나 지금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실전 경기에 뛰어들지 말라는 거지. 자, 여기 잠깐만 설명을 할게. 보통은 여태까지 작년, 재작년에서 6월 모의고사 알지. 그치? 6월 모의고사가 EBS가 반영될 때 뭐가 많이 나왔는지 아니? 어, 그렇지. 수특보다는 영어 독해 연습이 많이 나와. 얘가 더 많이 나왔어.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영어 독해 연습 중에서도 뭐가 많이 나오느냐. 중후반부가 많이 나와. 중후반부가. 선생님 찍는 겁니까? 아니, 작년, 재작년 분석한 거야. 그래서 보통은 고3 애들 있지. 고3 중에서 6월 평가원을 잘 못 본 친구들이 많아. 이유가 뭘까? 잘 봐. 영어 수능 특과가 영어 독해 연습은 지문 자체가 수준이 높단 말이야. 근데 아직 고3 애들은 어떤 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야. 그러니까는 고3 애들이 실력이 9월, 10월, 11월 그 실력이라는 전제하에 영어 지문으로 만든 거잖아. 수능 독해 연습과 수능 특강이. 그러니까 애들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고3, 실, 직접 현장에서도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수능 특강까지 진도를 다 나간 학교가 드물어. 몇 개의 문장만, 몇 개의 지문만 들어가고. 그러면 영어 독해 연습은 나간 학교가 많을까? 너무나 적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원을 안 다닌 아이들. 뭐라고? 학원을 안 다닌 아이들은 그냥 시험을 보는 거야. 학원을 안 다닌. 그래서 뭐냐면, 현장 아이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수능 특강은 그나마 나가. 근데 그나마 나가는 것도 어떻게 나간다고? 전지문을 해주는 게 아니야. 학원 강사들처럼. 어떻게 해? 홀수번만 나가던가, 짝수번만 나가던가 지문을 선별해서 나간다고. 그리고 영어 독해 연습은 안 하는 학교도 많아. 됐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도를 나가지 않았는데 시험을 보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고3 애들 중에서 시험을 못 본 애들이 많아. 영어를. 근데 보통, 그래서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 거일 수도 있지. 근데 봐봐. 학원을 다녀가지고 나는 수특학과 영어 독해 연습을 했어. 그렇다면 시험 봐도 좋아. 너희 독재생들도 똑같아. 우리 독재생들도 똑같아. 뭐냐면, 선생님, 제가 수능 특강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수업 잘 쫓아가가지고 영어 독해까지 잘 끝냈어요. 저 시험 볼래요. 그게 정상이지. 뭐라면? 시작. 3월부터 시작한. 1월, 2월, 1월, 2월, 3월부터 독재생이라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시험을 봐야 되겠지. 자기가 1월, 2월, 3월부터 독재를 시작했어. 그런데 수능 특강 못 끝냈다면 말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연습 됐어? 그래서 보시면 독재생 중에서 1월, 2월, 3월부터 한 친구들은 아마 스스로 자습을 해서 영어 독해 연습을 끝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인강이라던가 또는 혼자서 공부함으로써 수능 특강을 많이 끝냈단 말이에요. 왜? 자습 시간이 많으니까. 그럼 꼭 보는 게 맞아. 알겠지? 그런데 자, 반수 독재생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셨어. 자, 6월에 이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 무턱대고 시험을 보지 말라는 거야. 특히 몇 등급? 3등급 이하는 노였으면 좋겠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기가 반수였어. 6월 이후에. 자, 1등급, 2등급이었어. 원래 영어 좀 했어. 그러면은 그래. 너희가 본다면 막을 수는 없지. 왜? 자기만의 주관이 있는 애들이니까. 그냥 한번 시험을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됐어? 어, 좋았어. 집중. 자, 이거 고3들도 들고 있을 텐데 고3 애들이 매년 이 6월 평가원을 시험을 보잖아? 그럼 잘 못 봐. 9월은 잘 보는데. 이유는 뭐냐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진도를 다 못 나갔어. 나갔어도 뭐만 남아? 짝수, 홀수로만 나갔어.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은 현저히 불리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알겠어? 이거 봐야 되는데. 고3 선택권이 없는 거야. 선생님 잠깐 팁을 준다면 꼭 영어 독해 연습의 후반부로 꼭 보고 가. 작년, 재작년에 정말 많이 나왔어. 알겠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 뭐냐면 수능 특강의 지문을 좀 아껴두는 것 같아. 이유가 뭐야? 수능 당일날 써먹으려고. 네 말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 자, 집중. 자, 우리 독재생들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준비가 됐어. 난 수능 특강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영어 독해 연습도 열심히 했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보셔서 1차 수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잘 봤다면 그것이 힘이 돼서 끝까지 올라가는 파워가 생길 겁니다. 근데 자기가 만약에 어? 잘 못 봤어. 그렇다면 공부 방식과 방향이 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걸러보는 기준이 될 거야. 알겠지? 근데 반드시 못 끝내고 봐라.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공부하고 보셔야 돼요. 특히 영어 독해 어떻게든 후반부 꼭 보고 가세요. 작년, 재작년을 반영했다면 뒤쪽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독재세 여러분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 번 잘하셔서 1차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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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